썰썰썰썰썰썰썰밤 안녕하세요. 설밤입니다. 여러분도 염색을 해본 적 있나요? 오늘은 염색 때문에 오해를 받았다는 제보자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. 초등학교 6학년 설밤 구독자입니다.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탈색염색을 꼭 해보고 싶었죠. 중학생이 되면 대학생 될 때까지 염색을 자유롭게 못하잖아요. 부모님도 처음에 염색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제가 중학생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했더니 결국 허락해주셨어요. 그렇게 저는 미용실에 가서 탈색을 한 뒤에 연보라색 머리로 염색을 했어요. 염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염색할 때 염색약 때문에 머리도 뜨겁고 오래 앉아있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도 염색을 다 끝내고 나니 머리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마치 제가 아이돌이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 머리 색깔만요. 하지만 난생 처음 해보는 염색 때문에 즐거운 것도 잠시였어요. 주변 사람들이 제가 염색한 걸 보고 제 일진이다 노는 애다 이런 식으로 저를 불량학생 취급하지 뭐예요? 한 분은 학원에서 저랑 별로 안 친한 애가 와서는 저에게 시비를 벌어서 깜짝 놀랐어요. 꿀에 염색했네? 제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염색은? 그리고 학교에서는 진짜로 노는 애가 와서 제 머리를 보고 뭐라고 하더라고요. 너 머리 뭐야? 일진 희망자야? 제 친구들조차도 제 머리가 너무 튄다고 하더군요. 저는 그냥 단순하게 중학생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변화를 줬었나 봐요. 결국 저는 이런 안 좋은 시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염색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야 했답니다. 왜 사람들은 밝은색으로 염색한 사람들을 일진 같은 불량학생처럼 보는 걸까요? 저는 이런 경험을 한 번 하고 나니 이제 대학생 될 때까지 염색 못 할 것 같아요.